사사딘이 1티어되는 방법 형타 사거리를 원거리 챔피언으로 바꿔주면 적보적 1티어 가능 형타 사거리를 한 400만 늘려주면 좋겠다 그쵸?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판 지면 아 세 판인가? 아무튼 낭떠러짐 이제는 더 이상 묻어날 곳이 없다 아 그리고 오늘도 화면이 좀 꽉 찰거에요 제가 해상도를 이번에 바꿨기 때문에 라이즈 정글 유저인데 개못함 오케이 드디어 연패 끊을 때가 된건가? 컨디션이 안좋지만 괜찮아요 왜냐? 상대 라이즈가 정글 유저니까 정글 유저보단 내가 잘하겠지 황처 오케이 확실히 라이즈 유저는 아닌거 같죠? 뭔가 어설픈데? 어? 지금이라도? 어 바텀 좋아요 굿 오케이 그냥 보내주자 더이상은 안된다 더이상 했다가는 내가 죽어 벨도 같구나 아 까비 살짝 실수했다 좀 급했다 첫판이라 그런지 어 이건 괜찮은데요? 어 좋아요 여기가지? 아니 오히려 좋아 미드 라인 밀자 나이즈가 가면 그냥 미드를 민단 마인드 오히려 좋은데? 어 좋아요 미드에서 마구이드 가버리기 어 너무 맛있어 어 달다 어 못 참아 못 참아 그냥 깨자 여기까지 도망가겠습니다 다몽 한번 자 이런거 특징 라이즈는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아 호내려 봤다는 생각으로 우리하는 라이즈를 역으로 노려보세요 한칸 먹으려고 할거거든요 와 이걸 안먹는다고? 말도 안돼 와 밀어봤네? 수고하세요 다주는게 낫겠다 버리려고 했는데 와 진짜 잘 컸다 2600원?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아 아 아 다텀다이브? 한번 가보자 스택 사차 둘러 있으니까 가보자 가보자 갑종? 네 일단 뭐 좋았습니다 생각한대로 안됐는데 흐흐흐 결강은 좋다면야 아 이거 대포 먹었으면 3000원 귀환 법 아 네 했네요 신나는 알깍 이시간 흐흐흐흐흐흐 네 가 보자 가 보자 가보자 그거는 뭐 안될듯 하지요? 갱플도 내가 이길텐데 내가 여간 제일 큰게 아니라서 가 보자 고마세요 어? 나 어떡해 아 도와줘 오케 하하하하하하 좋았습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살짝 야바이였거든요 찢기 성공했습니다 잡어 한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오 난 살았어 미안하다 유미야 어? 둘 빠졌다 그런 건 없어요? 있네요 아니 K는 왜 자꾸 있는거야? 내가 가는 데마다 뒤도 돌아서 뭔가 케인이 노려보지 않을까 안 노려보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탑이 안 나온 건가? 올라프? 탑 블라디에 미드올라프는 아니겠죠? 칼리 레나타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진짜 좋은 거 같아 사실 이 두 개는 누구랑 쓰여도 다 좋은 거 같던데 사사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피카드는 아니죠 사실 블라디 상대로는 대나마 쓸 만한 정도? 사사딘이 1티어 되는 방법 형타 사거리를 원거리 챔피언으로 바꿔주면 적보적 1티어 가는 형타 사거리를 한 400만 늘려주면 좋겠다 그쵸? 어 화이팅이긴 한데 수고하세요 자 나가자 흐허허 집에 안 갈 거예요 이거는 위로 삥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와드는 하자 공덩이 빠졌는데 4위 그래도 대포는 먹었습니다 라인도 많이 태웠고 나쁘지 않다 한 칸 먹고 탑으로 붙자 어 까비 구열맹 먹고 라인전 해야겠다 뭐야 이거 못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먹어야 돼 사비 어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이것만 먹자 아깝다 올라파가 3킬 잡긴 해야되는데 저것도 미드 밀고 각 한번 봅시다 저거 템 더 뜨기 전에 잡아야 되거든요 멜모 쳤으라도 떠버리면 거짓을 얻어 어 다행이다 볼펀 와우 잘 맞췄다 좋아요 어 이거 무리하겠다 어 이거 무리하겠다 굿 무조건 가져야돼 라고 생각했지만 에잇 그냥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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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아까운데 이거는 어 좀 아쉬운데 갑시다 갑시다 좋아요 나쁘지 않다 미드 억제기는 일부러 안 믿는 것 같죠 상대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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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않았나? 이득인 것 같은데? 확실히 블라디를 카사딘이 잘 잡는다 와드 열심히 때리네 와우 칼리 잘했다 좋아요 그래도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 와우 구멀쉬 아니야? 아이고 다 죽었네 이따라도 밀자 귀신 죽으면 바로 가지고 이어갔는데? 금욕 찍는 걸 목표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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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한 번 빼야되지않나? 잡았다 좋습니다 이러면 이득 좀 많이 받죠 빼야되 빼야되 도망갈 수 밖에 없음 아 좋았습니다 난 일단 살았다 뭐야 여기 있는데 해야 돼 해야 돼 어우 다행이다 마나 없었는데 겨우 딱 찼네요 이거 장로 타이밍이라 좀 큰 것 같은데 나한테 그녀가 없어 근데 들어온다 상대 킬 다 빼긴 했어요 블라디 와 너무 아깝다 기괴한데 사비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했는데 졌네 아쉽다 영원판 진짜 잘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